치안대 무쇠양을 노데미지로 잡아보자. 후방에서 암살데미지로 딜을 시이게 박아주며 공격개시, 폭주공격으로 후속칼을 넣어주자. 불맛이 너무 좋은지 비명지르고 난리 났다. 저 쌍칼든 놈은 민첩하고 공격속도가 빠르다. 쌍칼 휘두르는 중이면 기치기에도 내가 맞는다. 공격 한 패턴이 끝나면 해주자. 피했다고 바로 공격 들어가면 무조건 맞는다. 고객님 기분 좋다고 그렇게 비명 지르시면 안 돼요. 공격 끝나길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. 공속이 빠른 대신 방어력이 약한지 폭주공격 두 번만에 끝냈다. 59초 사고 주행장 애매하게 1분 넘어서 쇼츠로 못쓰는거 킹뻤네.